야무지 야무지 버터 고춧가루 2점 올라가고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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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 1점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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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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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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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점 3점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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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점 4점 5점 5점 7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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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점 9점 7점 9점 7점 뺏어 뺏 1점 두개 조절 안되네 1점 점심 점심 두개 조절 안되네 2점 7개 남고 세세세 아 아 이게 빠진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 으 으 아 좀 안 되고 이거 아 아 f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 이렇게 좋은데? 와.. 이렇게 좋은데? 응 딱히 야.. 저.. 왜 짬뽕쌍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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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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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오.. 좋아 좋아 뭐해? 이걸로는.. 10점? 4점? 1점 9개 남고 2점 8개 남고 고춧가루 음~~ 아이고야 나는 개만의 눈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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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때는 차라리 짓궁을 쳤으면 좋겠습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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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사고는 아니네 진짜? 진짜 간다 간다 아... 저거 늘어났네 니가 붙어놨네 니가 붙어놨네 네 니 정도 입고 가겠습니다 더 빨리 밀고 2점 2점 아... 2점 2점 1점 이제 먹기 좋은데?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우와..잘했다 깜짝깜짝깜짝 깜짝깜짝 야..그래? 잠깐만요 어륵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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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적 오..씨바 정답 진짜요 뭔..뭘 살사라는데? 좋다 자의.. 설마 뭐지? 뭐지? 왕..왕..왕.. 왕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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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한 번 더 먹었다 한 번 더 먹었다 아, 푸쉬 좀 더 먹었다 어 이거 안 먹었죠? 어, 이거 안 먹었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너무 얇게 많았어 너무 얇게 많았어 너무 얇게 많았어 우와 안이나다른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졌어요 이 먹으면 더 맛있어 궁금해 뭐에요? 왜 먹으면 더 맛있어 아 진짜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고춧가루 가벼운다 와 아 야 딱 동생인데 극공을 쳐보셔야 여기 아니야? 동창? 올림픽 한식이 죽어버렸어 여긴 핸드폰에 정리하고 바다에 그림때문에 입헤어오어오어오어엤어엤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힘들다 아 당신들기 쉽잖아 4강 천지 밀어 쳤자 좀 안 나게 밀어 쳤잖아 아 투 안치나 이정도 잘생겼되 편짤 편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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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호랑이의 눈이 되겠다 역시나 키뉴스 오늘이도 찾는데 여긴 안돼 두가지 닭꽁이네 닭꽁 닭꽁이 뭔데? 닭꽁이 뭐냐고 옮겨 닭취봉 옮겨 그린맘이었어 형이라고? 옮겨 닭꽁이 뭔데? 아우 아우 난 미쳤을 줄 알았거든 그렇지 그렇게 쳤어 형 이래치기 아닌가? 그런데 아까 힘이 안들어가니까 이건 국밥도 아니고 천천히 내 힘이 안되니까 닭꽁이 아프고 닭꽁이 아프고 닭꽁이 아프고 아우 이거 뭔데? 어디까지 계산하고 아니지 짧은 밥 네 오 잘 찼다 오 잘 쳤어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기가 막히게 쳤는데 우와 까라기 이거 멋있건데 기가 막히게 잘 쳤는데 기가 막히게 잘 쳤는데 이거 드럴 기름인가 먹은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세게 산다 기가 막히게 뭐 먹어도 공격? 아가씨가 여기서 조금만 말했는데 오 됐다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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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쫑나고 여기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돌려서 무조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왜 어떻게 아쉽다 어디에 아쉽다 아쉽다 도전이 어 똥은 잘났다 똥은 잘났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라면 피고실래요? 아 씨..농잡아 필름 피고 드자